그럼 아빠가 간식을 숨겨놓을 테니까 아빠 꼭꼭 숨겨야 돼요 그럼 하영아, 오늘 하영이 젤리 못 먹어 응 알았어? 오지 마 오지 마 숨길 거야 어 그리고 아빠 안아줄게 응 아리야, 청춘 났어 아리야, 청춘 났어 아빠가 안아줄게 네 빨리 숨겨놔 빨리? 응 젤리 숨겼으니까 넌 못 찾을 거야 젤리 어디에 숨겨놨어? 찾아봐라 찾으면 인정 설마 이걸 찾겠어 어디 있지? 어디에 주면 응? 찾으면 인정 응 응 없어 esi 아빠 어디ограф specialist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디 marrow號 아빠가 몰라. 오빠가 오빠가 오빠 봤는데 안아줄 거야 안알려줄 거야 안알려줄 거야 응 또 붙여 있는데 야 붙여 야 야, 붙였어. 야? 응? 여기 붙었어. 아, 그거 아빠가 잘못 붙였어. 미안해. 그게 왜 거기 붙어있지? 어? 그때? 그때? 여기 충전하는 날 추울 때? 충전하는 날 추울 때? 자, 오빠. 하영이 거 줄게. 하영이. 하영이, 공룡 주세요. 아빠가 우리 하영이 피곤하니까 마사지 해줄게. 이렇게. 이렇게. 아빠. 어? 여기. 여기. 여기 붙어있어. 그거 어떻게 떼어? 너 거기 이거 떼줬어, 하영이? 아니요.